우와 자 여러분들도 얼어요 보겠습니다 딱 붙어있잖아 이렇게 이렇게도 안떨어져 살짝하게 되면 모발이 뜨거우니까 착색을 시키도록 해요 큐티큐처럼 달라요 색감 오래도 연가되고 모발이 늦게도 나오고 천상도 없고 엄청 닦아 닦아 느껴져? 아 몸까지는 느껴져? 아 두피도 느껴져 아 두피도 느껴져 머리 색깔 마음에 드세요? 예뻐요 얼마큼 마음에 드세요? 안녕 진짜 이쁘다